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 컨텐츠 리더 최동민입니다 설... 마비노기 로고 후리스? 되게 예쁘다 가지고 싶다 저거 첫째 주의 테스트 서버를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솔직히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막상 나오고 나서 별로였어가지고 플레이 경험 개선 스텝2의 일환으로 인간의 이동 속도를 자의 수준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민경훈 그는 신이다! 그리고 4월에는 엘리멘탈라이트와 세이트바드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라 세바를 지금 개편해 준다고요? 아 제가 엘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당매했잖아요 엘라 이제 거의 뭐 관짝 가기 직전이었는데 말이야 어? 안 그래 세바야? 쥬씨는 커뮤니티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저희 아트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되게 무서운 이야기 좀 민감히 얘기하시네요 정말 재밌는 게 무슨 책상을 집어던졌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싸웠다고 하는데 저희 넥슨 전체의 이 책상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아니 디렉터님 T예요? 괜찮아요? 안녕 pa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